사이즈 원칙을 쓰시는 건 내 범위 안에 최대한 앞에다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최대한 부위에 맞춰서 내 체중을 잡게를 평소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짧은 상태에서 몸이 비교하셔도 덥다고 해야 할 것이라 좌우를 흔들려 이 체중을 지루시면 됩니다 이따가 점점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담아서 사선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. 오늘 마치는 장소, 기도 날이 꽂냐, 사선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가 도착하였습니다. 이 장소에서 제작하는 장소가 도착하였습니다. 이 장소에서 본인의 장소에서erten 상태로 옮겨서, 이 장소에는 더욱더 회복을 가진 상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